조금만 줄까? 양치하고 뭐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치? 그냥 남아있는 거 이거 먹이자 오빠 이거 안 먹으면 내일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못 먹는데 응? 아니야 그래서 병 보는 게 나아 그리고 얘가 오이나 양배추 먹고 설사한 적이 없어 그랬어 양치도 했어 이제것ftig 아이고 잘했네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네 아이고 잘했네 2 아 으 아 아 으 아 다 먹었다 이 2가 다